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올해 대선이 있는데 그 전에는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올해 안에는 북미회담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협상의 방법인가? 궁금합니다. 정프로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수원대장이네 부천대장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더블에스를 한 달 전쯤에 팔아버리더라고. 이제 대북 관련주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저에게 있어서는. 트럼프 그럴 줄 알았어. 바쁘지 뭐 사실은. 바빠. 왜냐하면 11월 3일까지 국내에도 바쁜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트럼프 참모진이 이너서클에서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김정은을 만나는 건 사실상 대선 전에 득보다 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조언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어제 CNN 말 보도로. 나왔어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향보다는 아마도 정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지금 상황의 변화. 예를 들면 또 만났어요. 제3국이나 어디서. 그런데 또 허탕이야. 지금 안 그래도 구축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에 스토클롬에서 스웨덴 스토클롬에서 북미 비핵과 실무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그 결렬이 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측분들한테 굉장히 큰 좌절감을 표한 바가 있다. 이런 게 소식통의 전언인데. 그래서 당국자가 이런 경우에 대북 정책의 정통한 한 당국자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건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죠. 정통한 당국자라는 게 실무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CNN의 협상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는 어떤 다른 협상의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사고 그 얘기는 사실 북한에 대한 현재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는 언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로고토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말씀드린 스테비 비군 국무부 부장관 등이 여전히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뭔가 해보겠다는 입장도 연초부터 나왔다고 지난번에 김준영 원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올해 내로 북미 관계 혹은 남북미 관계에 틀이 바뀌는 어떤 예상 밖의 협상의 결과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어쨌든 11월 3일 날 대선전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내 지금 유세 다니기도 바쁜데 그 짬을 내서 김정은을 만나서 무언가 도출하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보도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서 북한 당국이 조용하잖아요. 원래 작년 말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사실 북한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작년 말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삼고 하다가 사실 아무런 별무소도가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북미 관계는 미국 주도의 어떤 협상 국면에서 어찌 보면 잠복기로 들어가고 이 국면에서 과연 북한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발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도 이런 프레임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또 이런 냉랭한 기류 속에서 뭔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판문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개발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내세울지 왜냐하면 올해 또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협상의 어떤 실마리를 풀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관련해서는 큰 기대나 일단 올해는 안 하는 게 그거 기대하고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사실은 2017년 18년부터 진행이 됐던 어떤 헤빙무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적인 스케줄에 의지했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선 미국 대선의 유불리 이런 것들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유리하지 않은 국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북한과 미국의 어떤 하트한 어떤 그런 협상은 기대하기 힘든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었어. 저요? 네. 그런데 이미 많이 좀 떨어진 상태여서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과 회담하지 않는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가 그래도 세금 잘 거친다 초과로 많이 거쳤다 이런 얘기는 쭉 들어왔었는데 지금 작년에는 1조 3천억이 덜 거쳤습니까 네. 이게 6년 만에 국세 수입이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이 덜 거쳐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목표치보다도 덜 거쳐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정부가 작년에 거둬들인 국세 수입만입니다. 지방세 이런 것 빼고 국세 수입이 293조 4543억 원인데 2018년에 얼마였냐면 살짝 이거보다 많았어요. 293조 5704억 원 그러니까 1161억 원이 실제로 국세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게 2013년도에 한 1조 1천억 원 정도가 줄어섰는데 그러니까 6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국세 수입 증가율이 11.3%고 2017년에 9.4% 2018년에 10.6% 그러니까 매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10% 혹은 10% 이상 늘어왔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상장류식이라면 계속해서 워닝 쇼크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상보다 더 워닝 쇼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왜 줄었냐 이런 건 역시 경기 부진에다가 복지 확대 영향이다. 복지 확대 그러면 복지 확대는 게 많이 썼는데 왜 세수가 줍니까 그러니까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덜 걷는 복지 예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가 이제 최고세율을 인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1조 2천억이 늘었는데 법인 실적이 부진하면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매년 이게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세고세율을 흘린 효과로 인해서 작년에 상반기 상장부업인의 영업이익 이라는 게 전년동기에 비해서 37% 이상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영업이익이 이만큼 줄었다는 건 당연히 세금 낼 돈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살짝 좀 늘었고요. 그렇게 하고 개인소득세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이죠. 1조 9천억과 1조 8천억 감소를 했는데 이게 정부 관계자가 이 말을 했던 게 맞는지 제가 의심스러운데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량이 2018년보다 6.0% 감소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분석이 되고 증권거래세의 경우도 증권거래대금이 18.3% 줄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부동산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대금이 18.3% 줄어든 걸 시장이 안정된 결과라고 이게 기자가 제대로 쓴 건지 아니면 시장이 침체된 거죠 시장이 안정이란 뜻을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군요. 이게 거래량이 줄어서 시가총액도 줄고 이게 폭등세 이게 거불이 있다가 조금 줄어드는 걸 안정이라고 하니 작년을 안정이라고 합니까 증권시장을 진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닌가 싶어요.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시장이 안정된 결과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금이 줄었는데 지출은 많이 드니까 대체로 이제 올해 살림살이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세수가 정부 살림살이가 튼실해지는 건 좋은데 세수를 정부가 예상보다 더 많이 혹은 전년 대비해서 쭉쭉쭉 빨아들인 다는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이런 게 많이 창출이 돼 가지고 이익이 늘어서 느는 건 좋으나 사실 정부의 예상 정도에서 걷어야지 왜냐하면 경제의 3주체가 있잖아요. 정부 기업 가게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걷는다라는 건 어디선가 더 갖고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도 예산의 반영에 쓰긴 씁니다마는 사실은 균형 접힌 어떤 세수와 세출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세 수입 예상액과 실제 징수액의 차이가 마이너스 0.5%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오차율은 2002년 0.3%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세수축의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세수가 줄어서 이 오차가 줄어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면 저런 면이 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누가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말씀드린 시장의 안정된 결과라는 부동산 측면에서 더 강조점을 두고 한 얘기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물론 많이 벌리면 많이 내는 거야 당연한 거겠습니다마는 저도 요즘 보면 참 이것저것 많이 내긴 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냅니다. 아니 이제 근로소득을 받아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하는 데 있어서 뭐만 해도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참 많더라고요. 뭐 내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컸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로 갈까요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문제가 이미 저희도 한 두세 번 정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환매 중단 펀드의 회수율이 50에서 77%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펀드의 평가를 해본 거예요. 당신들은 이게 문제없다 그러는데 그럼 평가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실사를 해본 건데 그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라임 자산운용에서 언론에다가 이게 실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밝힌 게 알려졌는데요.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루토 fi d-15펀드 테티스 25펀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펀드 평가액을 해보니까 9373억 원 2424억 원 그러니까 회수율 여기 이 펀드를 다 지금 매각을 현금화를 했을 때 될 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수율이라는 측면에서 가격을 매겨보니까 937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최소값 기준으로 50%에서 최대 65% 정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사를 해보면 최소 50%에서 최대 65%니까 어떻게 보면 상각이라는 절차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최대 50%까지는 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테티스 이어펀드 같은 경우도 최소값 58% 최대값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이 안에 상장사의 매잔인이 들어가 있고 상장사 매잔인. 상장사의 cb라든지 bw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매잔인 비상장 주식의 cbw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프라이빗 에코디 펀드라고 이거는 지분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증권이 들어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특정한 기업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 사모사체 그냥 돈 빌려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사모사체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들어가 있는데 펀드어 펀드라고 어떤 다른 펀드에 또 재간적 펀드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가평가 자산은 거의 유일하게 상장 매잔인 이거는 상장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평가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대신 장부가로 평가한 게 뭐냐면 비상장 매잔이라든지 이건 그냥 내가 10억 원어치 샀으면 그냥 이 회사의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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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매잔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또 비상장 사모사체도 그 회사의 크레딧이라든지 그 회사의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지면 실제로 회수율이라는 측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장부가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대체로 실사기관에서는 이 비상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평가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폭 디스카운트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9년 10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2020년 2월 아닙니까 그 이후에 사실 더 안 좋아졌을 개연성이 그건 좀 명확하게 더 실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펀드에 대해서 또 이 펀드를 모펀드로 해서 또 펀드가 만들어졌거든요. 자펀드라고. 라임 여기서 하는 거를 뭐로 하고. 그렇죠. 이 자펀드의 평가는 또 지금 실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더 떨어졌을 수도 있네요. 다른 투자자들의 어떤 회수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제도 방송국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니까 특정 증권사의 특정 지점하고 사실 우리 거 먼저 줘라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임 자산운용의 어떤 사후처리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힘들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대체로 이 라임 자산운용에서는 2월 10일 그러니까 어제죠. 신임 cio 및 준법감신을 임명했는데 업무를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대체로 2월 달에 어떤 지금 말씀드린 추가 실사 결과도 발표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2월 13일부터 감독관을 파견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다. 상주하게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류의 어떤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상각의 어떤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폭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라임 이거는 그냥 사기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 실패입니까 두 가지가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키를 갖고 있는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잠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투자 실행과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 사람이 이걸 관여했는데 지금 잠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다른 보도에 의하면 다른 해외 쪽에 부동산 개발업체라는 일부 카지노 개발이라는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돈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순우 기자한테 숙제를 좀 출발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심장은 좀 가서 알아오라고 팔로 뛰는 우리가 시켜서 월급은 딴 데서 받고 아 왜 출연을 드리잖아 알겠습니다. 자 이 라임 사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누군 폰지사기단 분들도 많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수준은 확실히 넘어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지. 그러면 모든 금융회사가 그럴 수 있게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산운용사 단위에서 이런 정도의 무리가 빚어지는 건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감독을 잘 했는지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어클 세일에 bo존의 아멘 매일 저녁에 quem해 보컴